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파산할 위기라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는데 피해 보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몬 사태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 300여 명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해 자신들은 물론 납품업체들까지 줄줄이 파산할 위기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실 사전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빚 더 내주는 지원책만 내놓고 있는 데 대한 강한 반감도 표출했습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승인하면서 티몬과 위메프는 다음 달 2일까지 피해자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보상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자금 조달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생 신청이 큐텐그룹의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인데 위메프는 앞서 알리와 태무 등에게 지분 매각을 추진해 보상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오늘 중국 이커머스 측에서 최종 거절 통보를 받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을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데다가 카드사와 결제 대행업체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자율 구조조정은 불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예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